오, 굉장히 좀 글로벌한 사주네요. 사주가 특이합니다. 칼을 들고서 이렇게 피를 계속 봐야 되는 형국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블라인드 사주 영상으로 가져왔습니다. 남자분의 사주를... 아, 남녀 사주예요? 생년월일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85년 을축생 소띠시네요. 이제 작년에 삼재가 끝나고 올해 이제 좋은 해운년이 온 것 같은데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굉장히 좀 글로벌한 사주네요. 사주가 특이합니다. 일단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거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의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일단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큰 역마살이 돈을 옮기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외를 좀 돌아다니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에 이렇게 친인척들이 많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나라를 떠나... 고향을 떠나야 되고 나라를 떠나야지만이 잘 풀리는 옮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혼의 용기도 굉장히 좀 일찍이 들어와 있네요. 30대 초반쯤부터 들어오는 한국이고 그리고 인연수 자체가 뭔가 우리나라에서 인연이 이루어진다 보다는 밖에 나가서 뭐 그쪽 관련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드는 거기에 털을 잡고 살아가면 좀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주가 한 서른 중반부터는 다시 이제 그러니까 규매한양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외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외국에서 쌓아놓은 그런 능력들을 다시 한국에 와서 풀어먹는 형국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 사주는 집안에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옛날에 장군 주력으로 있죠. 굉장히 뛰어난 조상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장군의 그런 공덕이 이분한테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서 큰 명예수를 가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게 이제 사주에 백호살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백호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남의 피를 봐야 되는 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살을 가진 사람들은 뭐 이렇게 무기를 들거나 뭐 이렇게 경찰이 된다거나 검찰이 된다거나 형사가 된다거나 아니면 주방에서 이렇게 뭐 칼을 들고서 이렇게 동물의 피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피를 계속 봐야 되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백호살이 있으면서 활인업의 공덕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활인업의 공덕이 강한 사람은 뭔가 이렇게 사적인 일사를 진행하기보다는 공적인 일사를 진행하고 남들이 돕고 이롭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명이 뛰어난 사주다라고 이야기하시니 이런 사람들은 약간 그 간디 같은 분 있죠. 간디. 활인업 쪽으로 뭔가 왕이 될 그런 기운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주가 워낙 험난한 사주이기 때문에 항상 뭔가 피를 봐야 돼요. 내 피든 상대방의 피든. 그래서 이런 이제 일사에 대해서 좀 이제 몸에 상처가 있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 결혼하셨나요? 네. 결혼하셨어요. 왜냐하면 30대 초반에 굉장히 좋은 결혼운 좋은 처덕의 운이 들어오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처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분이 뭔가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라는 그런 기운이 강해요. 근데 이 처분이 없으셨으면은 굉장히 이분이 험난한 생활을 많이 하고 사셨을 거예요. 근데 처덕이 강한 것에 비해서 자식의 운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자식 운이 조금 아픈 일사라든지 좀 걱정스러운 일사는 계속 신경이 쓰인다라고 이야기하시니 그 부분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사주 자체가 그 좀 관제수에 얽힐 확률이 커요. 근데 아까 제가 이 사주는 명예로 먹고 살 팔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관제수가 잘못 끼게 되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는 운기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조치라든지 문서를 이렇게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뭐 위약금이라든지 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민감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나중에 뭐 재단 같은 것도 이분이 뭐 만든다고 해요. 재단이라든지 단체 같은 거. 근데 이거를 사적인 목표로 만들면은 이 사람은 큰 풍파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익적인 목표로 카란드멘에서 되돌려줘야지만이 이분은 좋은 명예수로 발전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른 후반이시죠. 서른 여덟 살이시니까. 근데 이분이 마흔 넘어가가지고 큰 관을 쓰는 운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쪽으로 굉장히 이 사람을 추억하고 이렇게 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여기저기.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생겨요. 외국에서 막 부르기도 하고 카메라 찍기도 하고 그런 운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일사들은 잘 누리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엔 다 좋은 일사이긴 한데 조금 이제 주변 사람들 떠나보내야 되는 운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친하게 지내는 친구와 조금 헤어진다거나 아니면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과 좀 풍파가 생겨가지고 내가 마음적으로 굉장히 슬프고 이제 좀 어려운 일사가 많이 생겨요. 근데 이분이 뭔가 대외적인 일사로는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큰 상심이 돼가지고 한 10월달은 돼야 다시 그런 것들이 운기가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 부분도 좀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두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요? 이분이 강아지들의 대칭명 강영욱 씨의 사주예요. 아 그 세상에 나쁜 개들 없다? 네네. 어떻게 어떠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분이 되게 순하게 생기셨잖아요. 근데 사주로는요. 도깨비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뾰족뾰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자기가 꾹꾹 누르고 잘 다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의 뭔가 환경적인 부분, 뭔가 멘토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본인한테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향을 만나서 자기의 기운을요. 굉장히 이렇게 잘 다스리고 선한 기운으로 잘 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기운 자체는 다루기 힘든 큰 칼처럼 장비가 들고 있는 칼 있죠? 그런 칼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 끗 차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잘 다스리느냐 못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진짜 천사가 될 수도 있고요. 진짜 악마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좀 다르네요. 그 봐왔던 이미지하고는. 앞으로도 이런 방송 활동 같은 것들을 좀 잘 하실 수 있을지, 캔참을 하실 수 있을지 근데 이분이 아까도 말할 때 공익적인 목적을 많이 띄워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방송에 대한 활동의 운기는 제가 볼 때는 40살이 넘어가면서 조금 줄어들고요. 공익적인 부분이 더 커지지 않을까. 단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글로벌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진짜 왕이 될 사주거든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강아지 단체 협회장? 그런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와서는 지금 와서는 지금 와서는 이렇게 한 번 더 해볼까요? 지금 와서는